인천시가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80개를 선정하고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. 올해 사업에는 협치소통과 환경자원순환 등 7개 분야로 나눴으며 지난 1월에서 2월 공모기간 동안 모두 119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. 시는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 후 3일간의 심사를 거쳐 80개 지원사업과 각 사업별 지원금액을 결정했습니다. 선정된 결과는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